에이, 포메다. 밤이 딱딱해서 까기가 힘들 텐데. 이게 다람쥐 아닙니까? 진짜 다람쥐 죄송합니다. 그렇죠. 와, 야무지게 까네. 발로 딱 이렇게 잡고. 와, 안 먹었어요. 엄청 좋아하나 보네. 집중해서 저걸 계속 까기가 참 힘들 텐데. 잘 봤습니다. 한번 모셔볼까요? 좋습니다. 어서 오세요. 다리 나와주세요. 다리. 안녕하세요. 다리. 안녕하세요. applies to either 다리데. 다리와 아르니 팔. 다리데.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다리 분자고 제 반려견 다리고. 다리는 한살 포메 라니안 스컷입니다. 한살. 한살? 너무 CHIP다. 이런 색깔의 포메 라니안은 흔치는 않아요. 신기한 것 같아요. 보통은 흰색깔 털을 많이 봤는데. 그렇죠. 크림 색깔이라든지 젓갈색이라든지. 이건 정말 브라운 색깔이라고 그러나? 네, 초코 포메 라니안이라고 하더라고요. 언제부터 밤을 까먹기 시작했습니까? 야외 애견 운동장에서 일을 하면서 거기에 밤나무가 되게 많은데 거기 밑에 익은 밤이 떨어지면 처음에 가지고 놀다가 어느 순간 까먹기 시작하더라고요. 거의 2년 정도 근무를 하면서 까먹는 강아지는 제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다른 건 까먹는 건 또 없어요? 사탕처럼 돼 있는 간식이 있어요. 그거를 껍질을 까서 그 안에 있는 것만 먹더라고요. 비닐은 절대 먹지는 않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보통 먹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한 개 먹을 때 한 3분에서 5분 정도 시간 걸리는 것 같아요. 영상 보니까 기술적으로 너무 잘 까더라고요. 자, 우리 다리가 밤 까는지 안 까는지 먹는지 안 먹는지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봉달아. 봉달이. 봉달아, 밤 까라. 앉아. 앉아. low up Tao Trevor Bend 어렐래? 어렐래? 바로 까네 바로 까버리네 바로 까버린다 바로 까버린다 바로 까버리네 었 spoken 몸조라하지 않게 나는 위해 남이 딱 잡는 게 양발로 땅 넣어가지고 밤을 위에 가는 쪽이 있죠? 씹기 좋은 쪽부터 먹기 시작해요 파고 들어가네 겉껍질은 안 먹고 속껍질은 먹어요 네 신기하다 다 먹었어 진짜 깔끔하게 먹었어 박수 한 번 다리야 더 이렇다 격이로워 진짜 좀 까주시지? 저는 오히려 얘가 저를 까줬으면 까서 줬으면 그치 이렇게 잘 까는데 네 이거는 이제 봉다리가 깐 거니까 기념으로 가져가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쓰레기 드리는 건 아니고 네네네 강아지가 밤을 먹어도 됩니까? 나쁘진 않을 거예요 너 너무 많이 먹으면 문제가 될 수는 있겠네 네 또 껍질을 먹는 게 아니라 아니죠 열매를 먹는 거니까 그렇지 아니 밥 말고도 다른 것도 까먹었으면 좋겠는데 아까 말했던 비닐 이렇게 사탕처럼 꼬여져 있는 거를 한 번 줘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이런 거 이런 거 계속 까먹기 힘든데 네네 이걸 까먹는다고요? 네 어머 아이 예뻐 얘 좀 가래 앉아 네 얘 너무 예쁘다 드세요 드세요 아 이제 까먹네요 일단 뭐가 있으면 발로 이렇게 까네 네 됐어요 자 그럼 이것도 보관해서 네 기념품으로 기념품으로 혹시 실례지만 땅콩도 까먹습니까? 땅콩 땅콩 까면 대박이겠다 아 까요 까네 딱 만져보고 까도 되겠다 싶으면 이제 자리 잡고 까네 깐다 깐다 깠어 알 찾는다 또 안 해 이것도 껍질은 배드네요 이게 껍질 껍질 약하잖아요 다 이상 조라하지 않게 껍질에 뭐가 있나 싶어서 먹다가 뱉어 어 뱉어 뱉어 보는다 보는다 야 땅콩 까먹었어 땅콩 까먹었어 땅콩 까먹었어 야 보는 맛이 있네요 그렇죠? 보는 맛이 있어 몇 개 드릴게요 이것도 이것도 기념품으로 그렇죠 앞으로 뭐 도전해보고 싶은 종목이 있습니까? 까는 거에 있어서 한 번 이제는 귤 종류를 귤 귤 과일 쪽으로 과일 쪽으로 견과를 해서 이제 과일 쪽으로 밥 말고 다른 것들을 까면 네 즉시 치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인정합니다 네 제발 고맙습니다 맘 까는 게 봉다리 난세 고맙습니다 봉다리 아이 귀여워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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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